우주최강 김장훈 성대모사 대회 7674님이신데요 성동구 김장훈님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장훈이랑 얘기 좀 많이 듣습니까 노래하면 아 많이 듣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 이제 김장훈이랑 가축이랑 좀 리믹스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축? 네 예 플러스 점수 50점 드리겠습니다 이런거 좋아요 예 업데이트 좋아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 재미점수 5에요 재미점수 5 재미점수 별 5개 싱크로 3 다시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한번요 다음거는 닭이랑 리믹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돌 점수 별 5개에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나와 같다면 맥주 좋습니다 예예 아 굉장히 좋아요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예 가나만 부르려라 아 재미점수 별 5개 싱크로율 3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합격입니다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주 김장훈 갑니다 1652님 자 청주 김장훈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라디오 쇼를 접수하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김장훈 재미입니까 아니면 싱크로율입니까 둘 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둘 다 섞어서는 좋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진지한거부터 할게요 진지한거 좋아요 예 아 좋아 세상이 그대를 속을 지 몰랐다 아 좋아 좋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하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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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크로율 4개 또 있나요 김장훈씨가 부르는 아리랑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 좋습니다 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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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 예 자 싱크로율 4 재미 4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합격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번에는 숲속에 혼자 살고의 자연인 김장훈님 연락주셨습니다 1344님이신데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반갑습니다 숲속에 계시기 때문에 공기좋은거 마시니까 목소리가 잘 빠지겠네요 그쵸? 아 그럼요 예 재미로 가시겠습니까 싱크로율 가시겠습니까 저는 예 싱크로율 좋습니다 예 들어볼게요 그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왜 같다면 왜 좋아 자꾸만을 위하여 는지 나의 잘못했던 이국 아 예 여기다 네 좋습니다 싱크로율 3이에요 3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4388 수원 김장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수원 지금 날씨 어때요? 네 지금 너무 춥습니다 수원 왕갈비 잘 있나요 왕갈비? 아 너무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감동으로 갈까요? 재미로 갈까요?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개 다 리믹스가 좋아요 자 갑니다 싱크로일로 가보겠습니다 싱크로 감동 좋습니다 갈게요 네네 하윤이 또 하윤이 잘못하게 사라져요 믿고 있나요 늦게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? 좋습니다 해보세요 네 하윤아 어우 좋은데 회주씨야 많이 배우쳐 선생님 호흡이 딸려요 그렇다 신분경색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송동구의 김장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왜 내가 왜 왜 왜 재미 재미고요 이번에는 2번 청주 김장훈님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서 내가 그대 곁에 있어 기억해 좋았어요 싱크로일로 갔고요 1번 김장훈님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하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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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고 싶냐 하윤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1번과 2번 재미냐 김장훈이냐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2번 청주 김장훈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의 청주 김장훈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백화점 3권 20만원 거 받게 됐어요 예 백화점 3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